오! 왜 이렇게 잘 자? 우와! 야, 이거 제일 비싼 방. 야, 방이 몇 개야. 고객님, 여기 우측으로 가시면 됩니다. 어... 우와! 야, 여기. 오! 우와! 야! 우와! 야! 아, 졸라 크다, 씨. 아, 기분이 익히네. 우와! 다 보이네. 오! 나는 캐릭터다. 아니, 무슨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해요? 더 강해져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 싶으니까. 자, 엎이세요. 갑니다. 괜찮아요, 엎이세요, 어르신. 가자, 우리. 가자! 그만해, 그만.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아휴... 사실 제 사람들이 뭘로 보고... 왜 이렇게 잘 자? 나 안 해. 아, 침탈해! 아, 침탈해! 한 개월 동안 전화 한 번 안 받았잖아. 전화 한 번 안 받다가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전화하니까 전화 받는 건 보험금 때문인가요? 뭐 이런지? 저희 병원 봉사 반장님이세요. 아버님이랑 가장 친하게 지내셨던. 형님. 좋았습니다. 아, 형님. 그렇게 눈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시다니. 하늘에서도 형님 소원 들어주시나 봐요. 우리 호스피스 병원에는 좀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여름에 겨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나이, 성별, 직업 상관없이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사람들. 삶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팀진이라고 불러요. 오늘은 팀진이를 만든 윤씨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날이에요. 검은이, 성별, 직업 상관없이 아, 형님. 나이, 성별, 생활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일까지는 우리의 일까지를 나눠서 주인공에 우리의 일까지